그냥 손으로도 띵들한테 그렇지 그렇지 띵그랑 크다 오! 세롬새끼 선생님이야 여기 오늘 뭐 하는 거 맞지? 여기 마술이요 마술이요? 선생님이 자, 이리 가 안녕하세요 이거 빨리 봐봐 봐봐 아무것도 없는 빈 공식이 있어요. 빈 공식이다. 상상력 좋아, 상상력. 집중하세요. 이거 펭. 그림 그려보세요. 여기다가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려봐요. 그려봐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그치. 그림을 그려줬어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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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런거야. 자, 그냥 바로 사면 돼. 아, 안 뽑아. 그치? 파란색깔, 파란색깔. 색칠! 수리수리 마수리 얍, 해봐. 수리수리 마수리 얍! 하면은... 자, 날아가라, 그리가 사라져라. 드러내면은... 금 재개! 금이 사라졌어요. 오구야, 어떻게 된 거야? 드러내면은... 양해, 어떻게 된 거야? 정해, 정해. 다 살편네. 아, 오늘 어떻게 생겼어? 성인 2년이네. 혹시 몇 살이에요? 5살이에요? 5살인데 잘 통과할 수 있어요? 진짜로? 뭐야. 무슨 이름이 뭐예요? 진우. 아, 짐우. 진우 친구 맞나요? 진우? 좋아, 좋아. 자, 지금부터... 진우 친구랑 같이 할 건데. 진우야. 지금 선물을 받으면 한 가지 자리야. 그런 거 아니라 나 지금 이거들한테 가오는 것도 지금부터 지금 친구가 다행히 한 번 먹었고 그렇지? 촬영하고 어깨 띄고 엄마하고 카메라 보여주세요 눈을 띄는 거야 진짜 목소리가 잘 나가지고 소위가 깨끗하게 그렇지 그렇지 어? 어? 땡클라 크게 목소리가 잡으면 되는데 오! 잘할 수 있겠어 진이야? 목소리 크게 잘할 수 있겠어? 목소리 크게 잘할 수 있겠어요? 네 진이야 목소리 목소리 크게 네 오 좋아 좋아 화상으로 드릴게요 네 인생이 잘하자 자 지금 우리 지구초로 같이 해볼 건데 진이야 뭐 평소에 갖고 싶은 물건이나 갖고 싶은 선물 있잖아 그렇지? 크게 말해봐 내가 다 나타날 수 있거든? 뭐하고 싶어? 응 응 괜찮아 말해봐 뭐하고 싶어? 내가 뭐 크게 말해봐 뭐 장난감이야 뭐라고 크게 장난감이야 진짜? 풍선? 진이야 뭐라고? 장난감이야 그니까 풍선 진이야 뭐하고 싶다고? 풍선 풍선 내가 지금 또 지구초로 착해가지고 풍선이 장난감으로 바뀌는 마우스를 주면 내가 알려줄 거거든? 이걸 받아줄 거 어떻게 해야겠어? 잘 켜고 카메라 잘 나가게 크게 그렇지 그렇지 이거 먼저 하면 된다 자 지금 또 우리 지구촌이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줄게 할텐데 우리 지구촌은 다섯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소있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공감한 일이에요 뭐 좀 긴장되고 떨릴 수 있으니까 우리 지구촌 긴장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dy should have a stage 진이야 잘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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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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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? 타야 많았었나봐 아 이거 안 꺼내면 잘 안 꺼내줄게 네 이거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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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빨리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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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례지만 와! 와! 기대떨! 사이Cómo가! 카호를 한번 더 카호가 단단거로 봐라 라인, 라인, 이 고 카호가 상상으로 밑에다 라인, 이 고 상단도 이거 하면서 상단도 해봅시다 가자! 가자! 한 번 더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그리고 다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해봅시다 다 같이 다 같이 준비 시작! 하나 둘 넷 승희야! 가겠습니다! 두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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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수진 안입어 자, 딥터하고 엄바보고 찐클하게 워수진 자, 하나만 더 물 vast 물 vast 자, 지금 나보고 수고하셨습니다 small 한 명 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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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! 쟤는! 여기 오세요!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